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태환입니다. 미국은 지난 1940년대부터 35만 명의 입양을 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런데 지난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불평등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고 해결하고 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창현 회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고 삽니다. 브러싱 한인회장하고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고 또 뉴욕 한인회장하고서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고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보이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늘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동포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 존경을 하고 계신데 참 바쁘죠? 네. 바쁜 건 없고 제가 부족하니까 항상 힘에 겨우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더 바쁘신데. 그야말로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힘이 들지만 남는 게 있잖아요. 보람이라는 거. 그렇죠. 보람이 남고 또 스스로 사실 내가 힘은 들지만 행복이라는 걸 또 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일을 한다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것도 맞이 못해서 또 하는 건 또 힘겨운 거고. 그렇죠. 사람마다 적성이 있고 자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딱 한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걸로 또 봉사하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려고 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한 5개월 정도 됐죠? 네. 실질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거는 이제 5개월, 6개월째 들어갑니다. 준비를 그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지만은 그런데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조금 힌트는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인지. 네. 지금 주로 입양인들, 한인 입양인들이 또 한인뿐이 아니고 여기 와 있는 타인종의 입양인들의 어떤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하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로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뉴욕에만 이게 있나요? 지금 현재 뉴욕에 있고 지금 지부라긴 뭐하지만 협조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텍사스, 텍사스에 지금 저희들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좀 이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지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같이 활동하는 조직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욕에서 이제 우리 한창현 회장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가칭 지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워싱턴 버지니아 쪽에도 생겼고 또 텍사스에도 생겼고 점차적으로 확산돼서 이 운동이 크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뭐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라고 좀 바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입양아들의 법적 보호, 지휘 향상을 위해서 사실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네요. 네. 네. 최적으로 이게 지난 2000년 이후에 입양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가 됐지만 2000년 이전에 들어온 그 입양아들은 그렇지 않고 물론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파양되는 그런 사례로 방어하는 사례들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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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시민권을 못 받은 사람이 현재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시민권이 한인 입양인만. 타인종 입양인까지 합하면 한 3만 5천이 지금 미국에 시민권 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 상당한 숫자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왜 2000년 이전에 18세에서 되는 사람들한테는 시민권을 부여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걸 부여를 해라 해서 그 안이 2015년에 한 번 백사의회 회계에 워싱턴 DC에서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토의가 안 되고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콩그레스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여하는 걸로 하자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네.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서명운동을 받은 것을 보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뉴욕하고 이쪽에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스폰서, 발의할 수 있는 의원들은 자기 구역에 선거구 안에 입양인들이, 시민권 없는 입양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뉴욕 지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코어 스폰서, 그러니까 의회에 발의가 되면 투표할 때 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입양아들도 우리의 동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있던 사연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적으로도 버림받았는데 낯설 근무설은 타국 땅에 와서 양부모들로부터 또 우리가 파양이라고 말하지만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지위가 되지 않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또 갱신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여자 입양아들은 또 성적인 학대까지 받았다는 그런 자료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동포들이 외면을 하고 지금 외면이라기보다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알은 이상, 알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지나간다면 이건 외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설립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매년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백 년씩. 네, 들어오고 있죠. 한때는 입양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까지 썼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참 프레인지 다행인지 2위를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2위입니다. 이게 잘 먹고 아직까지도 잘 산다는 고국에서 입양아가 이렇게 수출되고 있다는 것. 뭐 참 너무 광범하고 복잡하고 깊은 얘기입니다만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에서의 우리 동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잊고 있다가 이번에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그들의 법적인 지휘 향상으로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활동을 결심하시게 됐나요? 뭐, 글쎄요. 어떤 계기가 있는 건 특별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양인을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좀 한국 사람 같은 동질에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데 생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그늘진 게 보이고 그분을 몇 번 만나면서 아,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서러움과 고통이 있구나. 그런데 아무도 상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동기들도 있고. 우연히 입양아를 만나셨군요. 네네. 동기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없는 거죠. 이분들은. 자기 혼자예요. 혼을 다신 미국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신분까지 문제가 생기기니까 완전히 삶이, 삶 자체가 생일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 언어. 그러니까 본인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 난 아니네.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양이 되는 경우에 이제 정말 이거는 뭐 쫓겨나다시피 나면서 한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 형편 여기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알다시피 입양돼서 성공하고 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가 있는 동부 이쪽에 보면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정말 우리 동포사회에 큰 일들 하시는 그렇지 못한 입양인들이 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여 명이 있다라는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하게 돼 있고 세 번째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또 부모님들이 있지만 또 입양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부모님을 한번 또 연결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든가 여기서 지금 단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좀 후원을 해갖고 좀 한국 문화도 입양인들한테 좀 더 알리고 우리 동포들과 가까이 함께 교리해 나가나요. 그다음에 이런 부모님들한테도 한국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부분을 좀 그렇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적인 입양화와 동포들은 마치 별개의 세상인 것처럼 서로 살아왔는데 그런 시민권 부여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방어하고 있는 입양화들한테 우리가 그런 법적인 지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마련해 주고 또 그들한테 문화적인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준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해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담 크레스. 한국 이름은 신성혁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지금 하는 게 시민권이 없는지도 본인이 몰랐고 그리고 대개 알다시피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면 조금씩 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시민권이 없는 걸 알았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범죄가 기록이 있어서도 못 받아서 이분은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으로 추방당했고 지금 아까 그 어른들, 입양인들 가족의 한국 문화를 알려주자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현수라는 3살짜리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아마 이 근래에 접했을 겁니까? 이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온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 문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2살, 3살까지는 한국식으로 컸거든요. 여기 와서 문화가 안 맞다 보니까 밥 먹는데 쩝쩝한다든가 이런 자체가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맞아서 애가 3살짜리가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에 해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한국 문화를 좀 해서 아르켜주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 어디서들 왔는지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 동포들이 피는 물보다 친하다는 말이듯이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안아주지 못했어요. 뭐 바빠죠. 그렇죠. 이민생활에 바쁘니까. 그래도 우리 이민생활에 우리 동포들도 많이 250만, 300만에 가까이 이루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1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1.5세, 2세대들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진출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즈음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 해도 안 된, 잘못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그런 입양화들을 좀 안고 또 성공해서 잘 사는 사례가 더 사실상 많습니다만 그들은 우리 동포들에게 끌어들여서 우리와 함께 더 어우러질 수 있고 당연하죠. 우리 동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포들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하고 누구만 하고 네가 할 일이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당부 좀 하고 싶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프러싱 한인회장, 미역 한인회장 하면서 가끔 그 얘기합니다. 동포들의 참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동포들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일은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명예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조그만 것을 모아서 저희가 앞서서 대리인으로 지금 추고를 하고 있으니까 동포들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이 보이시고 서명 운동에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서명해 주시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이 확 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게 됩니다. 정말 그 생각을 우리가 미국에서 자라났는데 심의권이 없어서 추방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추방을 당한다. 정말 혼자 그것도 싣고 다 놔두고 정말 깜깜하듯이 그 심정들은 지금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지가 있으면 걔도 뭐도 안 물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분 확인. 신분이라는 것이요. 특히 지금 같은 행정부에서는 아주 굉장한. 특히 지금 같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말에 처음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종이장도 맡으면 값이 없다. 맞습니다. 참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장, 그거 무겁다고 같이 들어. 너 혼자 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모두 화합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는 참 매우 훌륭하다는 말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 뭐 이건 너희가 할 일이다. 이거는 누가 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씩만 관심을 해서 해주시면. 네. 이제 저 뭐 이렇게 뭐 후원도 좀 해야 되잖아요. 후원도 해야 되고 활동하려면. 네. 그리고 서명도 계속 좀 버리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서명해서 좀 한 만 한 2, 3만 명 정도 받아갖고.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번에 멋있게 통과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버지니아하고 뉴욕 지역하고 텍사스 지역 합해서 한 5천 분 정도 지금 확보했습니다. 갈 길이 먼 거 같지만 또 동포들이 합심하면은 금방 됐죠. 네.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지난달에 서명운동하면서 너무나 힘을 얻었습니다. 그냥 서명하시는데 커네티컷 뉴저지에서 막 차 타고 오셔서 하시고 가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동포사회. 그런데 불안이 있죠. 그럴 때. 네. 동포사회가 따뜻한 마음. 그런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동포사회가 발전이 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뭐 속된 말로 그 맛으로. 그 맛으로. 살만한 세상이구나. 할만한 일이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또 월드허그 파운데이션 같은 단체가 이렇게 태동을 해서 활동을 하니까. 아 그래도 그늘진 곳에 참 손을 뻗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또 살만한 세상이고. 오늘은 백지장도 마치면 가볍다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하는 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 이모조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러게요. 한번 또 다음에 또 자세한 말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의 한창현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파업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